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자, 오늘은 피넛아보고스님의 골드의 배드메이션 리액션 시간! 으아아악! 공포의 오필라버드다! 와우! 유치원 도착! 오늘의 미션은 오필라버드의 알을 구하세요! 알이 어딨지? 어? 저거 아니야? 맞는 거 같아! 좋아! 아주 쉽구만! 자, 무거우니까 잘 받아! 아싸, 성공! 얘들아! 여기로 나가자! 좋아좋아! 어우, 왜 이렇게 안 열려? 기다려봐 얘들아!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뚜시뚜시! 하하! 가득히가 여기 있다고! 자, 받아! 예스! 이걸로 띡! 히익! 아싸, 열렸다! 팔을 집어 던지자! 얍! 뭐야? 으악! 살려가! 여기 사다리가 있어! 오! 내가 한번 올라가 볼게! 뚝! 사람 살려! 아싸! 탈출이야! 어? 이 방은 뭐지? 어? 저기 리모컨 있잖아! 아싸, 나이스! 네! 이걸로 뭘 하는거지? 오! 드론이다! 오! 드론이 막 날라다니네! 왔다갔다! 왔다갔다! 괴물새가 따라왔다! 드론 구경! 드론 구경!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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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자꾸봐! 앙! 빠소! 임포스터 등장! 뭐야 이 까마귀는? 얘들아! 나 좀 살려주라구! 어? 이거 뭐지? 우와! 으악! 바주카 펑? 으악! 내 총!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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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숨어야겠다! 으악! 까마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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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래 망치다! 빠세이! 춥빙! 춥빙! 어? 어? 아니다! 깨버려! 어? 하드키? 어? 여기에 쓰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해봐! 자! 갔다! 카드키! 띡! 오오오오오! 뭐야! 어? 오오오오! 우와! 신기해! 진짜 재밌다! 까마귀 잡아라! 어봉 어스테! 블루! 블루가 왜 저래? 어? 어? 얘들아! 이거봐! 오오오! 재밌겠는데? 으이차! 으이차! 다들 넘어오라구! 으아! 으아! 잠깐만! 어.. 흐이히히히히히! 포라 왜 저래? 으잉! 으윽! 으윽! 스키트보드! 흐흐 재밌겠다! 으아아! 야호오! 쭉쭉 미끄러진다! 오오오오! 스키트보드 짱잎 같다! 파랑아, 괜찮아? 괜찮지 이거 뭐야? 일단 싸울 준비 좋아, 다들 집어넣어 자, 간다 조심해 블루가 좀비가 되었어 저 금꽃 뭐지? 열어볼까? 으쩍 좋아 예거 무기 받아 오예, 좋았어 자, 공격이다 파이어, 파이어 어떠냐, 나의 총 솜씨? 오, 뭐야 총알이 왜 또 없냐 간다 간다, 끊어버리기 파랑아, 괜찮아? 덤벼라, 블루 몬스터 얍 우리 이제 죽었다 얘들아, 나 하다리 갖고 왔지 어? 뭐야, 이 괴물은 우리의 승리 라구 올라 올라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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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맞아 간다겠다 TNT가 있다니 야 파래기 괴물 피해버리기 잘 가고 아싸 좀비 블루를 물리쳤다 잡아라 이번에는 그리인 어디 있어 뭐야 어디 갔지 아무도 없잖아 왠지 무섭다 어 뭐야 파야 죽어라 이 초록괴물 아무야 총알이 이거밖에 없다고 마산자레거 어떡하지 큰일났다 나 아하! 야 피해! 이제 어떡하지 우리? 점점 다가온다! 임포스터 등장? 저기 있다! 발사! 파이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살려주세요! 어? 여기 뭐야? 스루탄! 막아! 어? 저기로 뛰어! 여기에도 무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스! 좋았어! 어허? 도끼다! 이 도끼를 한번 휘둘러 볼까? 짜! 뭐야! 굶혔잖아! 어? 엄마야! 나 죽었다! 무기 없나? 어? 있다! 좋았어! 레이저총으로 죽여버려야겠다! 나! 헤헤헤헤! 자! 헤헤헤! 어떠죠? 오오! 감방에 보내버리기! 히히히! 나이스! 우울울 업무호스와 그래니 으니 흐어어어어 희헤헤헤헤 내려가볼까 뭐야 이 자불쇠 잘라야지 이 바보 아하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거구나 호흡 들켰다 어떡하지 갈리도 호흡킹발라 안 죽었잖아 어떡하지 내가 왔다 뭐야 어때 이 토끼 괴물 살인마 뭐야 도망가니 구격 어디간거지 우와 저기 맛있는 햄버거 있다 오예 배고팠는데 잘됐다 와가 와가 와이 있죠 으윽 으아하 팬이다 아 배怕 아 똥마려 ahlen 가 western 기절했잖아 전투 좌비 발담 빗자루 신공 받아라 총알이 왜 이렇게 천천히 닫아 정신 차려 도망가다 의자 도착 쟤 화났나봐 임포스터 등장 뭐야 이 산토끼는 어 어 어 어 우리 저 당근들로 유의하자구 알겠어 당근 입수 괴물토끼야 이거 봐라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 아싸 지금이야 발로 뻥쳐버리기 열쇠 가두자 아싸 우리의 미션은 끝 잘가고 산토끼 대령이요 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저를 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콤토디 오오오